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내일 화요일 K-뷰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러브유 위크를 기념해 개최됩니다. 장소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104에서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당신의 색깔을 찾아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이미지 컨설팅과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의 특성상 많은 참여자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학생 수는 3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폼은 지난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소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유행보다는 개성이 중요시되는 요즘에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가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BS 김아영입니다.